안녕하세요. 푸폴포레스트입니다. 만 20세의 어린 나이에 스토크시티로 유적하면서 유럽무대 도전장을 내민 배준호 선수가 정말 놀라운 활약과 함께 첫번째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제 스토크시티에서 두번째 시즌에 돌입해 잉글랜드에서의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배준호 선수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EFL 챔피언십 10라운드 경기에서 다시 한번 미쳐버린 활약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배준호 선수는 최근 대표팀에서의 좋은 경기력과 함께 그야말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준호 선수의 소속팀 스토크시티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24-25시즌 EFL 챔피언십 10라운드에서 노리치시티를 자신들의 홈 9장 1365 스타디움으로 불러들였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스토크시티가 상대한 노리치시티는 지난 시즌 EFL 챔피언십에서 21승 10무 15패로 리그 6위를 기록했던 강등위기에 처했었던 스토크시티보다는 압도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2부 리그의 강팀이었고 스토크시티는 지난 시즌 노리치시티와의 두번의 맞대결에서 원정에서 0대1 패배, 홈에서도 0대3 참패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무리 스토크시티의 홈 9장에서 펼쳐지는 경기라고 해도 스토크시티의 상당한 열쇠가 예상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스토크시티는 최근 스티븐 슈마우 감독이 결국 성적 부진으로 인해 경질이 되면서 허더스플드의 임시 감독이었던 나르시 스펠라치 감독으로 체제를 바꾸었는데 역시 스토크시티의 핵심적인 선수인 배준호 선수는 체제 변화와 관계없이 또다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번 시즌 스토크시티의 모든 리그 경기에 부상으로 빠진 경기를 제외하면 전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스토크시티는 노리치시티를 상대로 역시나 기본적인 볼 소유권에 있어서는 밀리는 경기를 펼치면서 90분 동안 볼 점유율이 38대 62로 꽤나 크게 벌어지는 차이를 보였지만 노랗게도 슈팅 숫자 면에서는 14대 12로 앞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토크시티는 일단 볼의 흐름이 자신들에게 넘어왔을 때 이것을 살려 노리치시티의 골문까지 접근해 어떻게든 마무리를 짚고 내려오는 굉장히 효율적인 경기를 펼쳤는데요. 물론 이번 경기는 기본적으로 노리치시티가 지배하는 형태의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계속된 압박에 시달리던 스토크시티가 결국 45분 노리치의 윙어 안테츠르나츠 선수에게 선제 실점을 허용을 하긴 했지만 스토크시티는 한 번의 역습을 통해 곧바로 밀려한 만오프 선수가 전반전 추가 시간에 득점을 터뜨려 동점을 만들었고 노리치시티와의 오늘 경기를 1대1이라는 양팀의 객관적인 전력과 상대 전적을 감안했을 때 정말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배준호 선수는 역시나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쳤는데요. 배준호 선수는 특유의 뛰어난 볼 간수 능력과 부드러운 움직임을 통해 스토크시티의 공격의 흐름을 계속해서 살려주는 마치 뻑뻑한 기구에 유난류를 발라주는 듯한 연계 능력으로 동교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찬스들을 제공했는데 확실히 배준호 선수의 특징 자체가 무리하게 드리블을 치는 스타일이 아닌 상대 수비수들을 어느정도 끌어들인 뒤 발생한 공간을 이용해 패스를 찔러주면서 찬스메킹을 해낸 선수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를 막지 않으면 직접 처리할 수도 있는 능력도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까다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였습니다. 배준호 선수의 가장 좋은 점은 공격 템포를 살리면서 볼 흐름을 이어나간다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 브리그에서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고 배준호 선수는 거친 압박을 통해 볼을 탈취해낸 뒤 전방으로 볼을 연결시키는 등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기여를 해냈습니다. 배준호 선수의 이러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스토크시티는 볼 점유율을 대부분 뺏긴 상태에서 제한된 기회만을 가지고 롤리치시티를 상대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인데 계속해서 볼을 지켜주고 전방으로 연결시켜주는 배준호 선수의 움직임은 스토크시티가 많은 볼 점유율을 뺏기고도 이번 경기를 비길 수 있게 해줬는데요. 배준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찬스메킹 3회 공격지어 패스 4회 등 역시나 뛰어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스토크시티의 공격 전개에 상당한 기여를 해냈고 평점 7점대의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스토크온 트렌트에서는 이번 경기 배준호 선수의 활약에 대해 배준호의 세트피스는 특히 후반전에 노리치의 골문에서 조지 롱 골키퍼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노리치가 경기 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때 배준호는 많은 활동량을 수행해야 했지만 그는 좁은 공간에서 더 영리하게 움직였다. 특히 밀리언 만호프의 통총골이 터질 때 그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졌다면서 평점 7점에 좋은 평점을 배준호 선수에게 부여했습니다. 정말 배준호 선수의 경기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점은 배준호 선수는 스토크시티에서 레벨이 다르다는 것이었고 배준호 선수는 최근 대한민국 대표팀에서의 엄청난 활약도 그렇고 소속팀과 대표팀 어딜 가도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배준호 선수의 이 정도 페이스의 성장세라면 향후도 높은 리그나 무대에서의 행보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배준호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개인 능력과 클래스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미친 활약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